아이들 지금 순차적으로 저녁 먹이고 소식 전해드립니다. 다행히 밥들 바로들 먹어주고 뭐 따로 저기 분리해서 먹이고 이럴 필요 없게 잘 적응해줬네요. 이제 아이들 밥 다 먹었으니까 저희 애들도 큰 아이들도 이제 밥 먹으러 가기 전에 우선 소식 전해드립니다. 그리고 영상 보시면 꼭 저기 답장 부탁드릴게요. 답장이 없으시면 이게 영상 전달했을 때 내용 전달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서 그 이후에 소식은 답장 주실 때까지 따로 안 드리고 있거든요. 잘 몰라서 그러신 것 같으니까 이거 보시면은 답장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이들은 잘 있습니다. 구름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